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서디 지니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한 겨울방학 학습법 선생님이 오늘 캐스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하고는 바로 이 아래 캐스트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죠. 그 이야기부터 오늘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기억나니? 바로 아래 선생님 캐스트 이거 준비했는데 우리 프리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길게 캐스트를 찍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되게 되게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해야 하고 또 우리 고등국어 로드맵을 어떻게 짜야 되고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예비고일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자세하고 다양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우리 지금 겨울방학 때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중등 전체 내용 반드시 좀 복습을 하고 오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법과 문화 우리 개념 잘 챙겨놓는 것이 좋겠고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행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실제 작품을 봐야 된다. 근데 작품만 보면 안 되고 고전시가는 특히나 갈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들을 드렸었죠. 그리고 각각의 공부 내용을 도와드릴 수 있는 강좌들도 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강의도 들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 중학생 때 공부했던 거랑 비교하면 이거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정말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플랜을 짜왔어. 여러분 기대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겨울방학 공부를 이렇게 세 단계의 시기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 이 퀘스트 찍고 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을 거예요. 이게 아마 금요일쯤 올라갈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죠. 월요일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그 마지막 한 주 이거 우리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연말이라고 굉장히 놀고 싶지만 우리 마음 흔들리지 말고 자 공부를 해보자 하는 거고요. 1월 1일부터 1월 28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선생님이 이거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1월 1일은 조금 빼보았어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28일까지 1월 한 달을 이 사주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여러분 윤달이더라고요. 2024년이 4년마다 돌아오는 그 윤달이야.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세상 날짜도 좋아. 딱 이 사주 한 달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도 짜봤습니다.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말 실질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12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처음 필요한 공부 바로 중3 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국어 복습 총정리에다가 플러스 고등 입문까지 함께할 수 있는 강좌로 선생님이 요거를 소개해드렸었죠. 이거는 가장 기초 강좌예요. 선생님이 준비해놓은 수능 기초 강좌 중에 가장 기초 강좌. 그래서 가벼운 수능 기초라고 되어 있죠. 총 2강입니다. 2개로 되어 있어요. 강좌가. 첫 번째는 문학과 비문학 10강, 두 번째는 문법편 8강으로 선생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18강이라서 제가 하루에 2강에서 한 3, 4강 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를 아예 오늘 그냥 딱 정해드리려고 해요. 매일 3, 4강씩 6일 동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 12월 마지막 주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처음 고등 국어 시작하는 시간인 만큼 제가 아예 일주일 플랜을 짜왔어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 들어보자. 약속할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짜왔으니까. 일단 월요일은요. 문학 1, 2강 그리고 문법 1강을 듣습니다. 그럼 총 3강을 듣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끄덕끄덕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게 또 1, 2강, 3, 4강 이렇게 같은 내용들끼리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좀 연계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이게 문학이 5강이면 끝나요 여러분. 총 10강 중에 문학이 5강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문법 4, 5강이랑 문학 5강 이렇게 3강을 들으면 수요일까지 공부가 끝나죠? 목요일로 넘어가면 목, 금, 토는 비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비문학 독서 지문 읽는 게 아니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6강, 7, 8강 그리고 90강 문법은 6, 7강에 8강 들으면 끝나버리죠. 금요일로 그냥 다 끝나요. 문법도 정말 정말 기초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정리해놨으니까 가볍게 들으시기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토요일까지 공부가 끝납니다. 일요일은 노나요? 역시 빨간 날. 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죠.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공부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매듭 짓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강좌도 항상 이렇게 매듭을 짓는 단계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우리 일요일에는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선생님이 이 강좌는 교환을 다 만들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 교환을 여러분들이 쭉 뽑아가지고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교환을 그냥 한번 쓱 보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런 거 공부했지. 중학생 때 내가 이런 거 봤던 거구나. 하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이 강좌에서 그런 개념들이 고등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도 선생님 맛보기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고등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정도는 이제 좀 대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023년을 너무너무 알차고 보람차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고등국어를 공부해보자고요. 1월 1일은 양심적으로다가 내가 뺐어요. 1월 2일이 화요일이야. 화요일부터 그 마지막 주 이제 1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일단 처음으로는 기본 개념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어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어 개념을 채울 수 있는 11종 통합 강좌의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체크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 11종 통합 강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고1 내신 출판사 교과서를 이제 좀 공부하기 전에 이 11종의 출판사 내용을 쫙 통합해가지고 이 출판사 안에, 이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는 국어 개념들을 다 통합해놓은 그런 강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좌인데 그러나 보니까 국어 개념이 굉장히 잘 다뤄진 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교재도 있어요. 국어 개념 백과라고 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인데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앞선 퀘스트에서 거기에 문학 개념이 18강, 그리고 문법 개념이 17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매일 한 강씩 나눠서 들으면 어때요? 하루에 두 강이 되죠. 그럼 문학 한 강, 문법 한 강 듣는다고 해도 18일이면 끝나.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매일매일 공부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중간중간 1일 정도는 좀 쉬어주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쉬어주고 싶을 수가. 그러면은 한 3일 정도 이렇게 더해가지고 21일을 만들면 우리가 3주 정도에 이 35강을 다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3주를 보내면 여러분들이 1월 한 달 동안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문학 한 강, 문법 한 강 들으면서 공부를 해놓고 마지막 한 주는 노냐?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마지막 한 주는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 국어 개념 백과라는 교재를 보시면 메가스터디 복수에서 나온 교재인데 개념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개념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미니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한 번에 쫙 묶어서 풀어보는 거야. 강의를 들을 때는 문제 풀이 안 하고 그냥 강의를 쭉 듣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문제풀이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궁금한 것들 질문 처리도 하고 혹은 이제 앞에서 강의 들으면서 질문 처리해놨던 것들 다시 여러분 마이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썼던 글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쭉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거 헷갈려 있었지? 아, 내가 이런 거 이렇게 답변 받았지? 이거를 한 번 싹 정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고등 입문을 위한 기본 개념 다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월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정말 이 기간 끝나면 나 레알 고1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복 입고 이제 학교 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실전적인 거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개념들을 좀 더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제 작품을 보는 겁니다. 기초 체력 만들기라고 선생님이 한 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렇게 선행을 해놓고 나면 여러분이 고1이 딱 되었을 때 조금 이제 기초 체력이 생겼기 때문에 좀 낯선 작품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도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늘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도 어, 내가 봤었던 거랑 이런 게 비슷하네? 혹은 내가 봤었던 게 나오기도 하고 선생님이 주요한 작품들 많이 다뤄놨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초 체력 만들 수가 있는 강좌를 소개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그래서 연결고리 진짜 문화 고전 운문 편이에요. 특히 고전 운문을 지금 봐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대시는 지금 보기에 너무 많으니까 고전 시과를 좀 봐두자. 25강입니다. 이게 갈래 플러스 그 각각의 갈래별 주요 작품들을 다룬 강좌다라고 선생님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5가지 갈래 중에 고대 가요와 시조는요. 약간 작품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2강씩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특히 고대 가요는 강의 수도 그렇게 안 많아. 그래서 금방 끝납니다. 이렇게 2강씩 듣고 다른 갈래들 뭐 예를 들어서 가사 이런 건 여러분 너무 길어요. 관동별곡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관동별곡은 선생님이 무려 2강으로 나눠놨어. 그러면 관동별곡은 이틀에 걸쳐서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없고 좋아?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3주면 거의 다 들어. 거의 다가 아니죠 여러분. 3주면 충분히 듣는다. 이렇게 해서 또 3주를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1주가 남죠. 이 1주 동안은 뭐 할까?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2월 한 주 동안 공부한 거, 1월 한 달 동안 공부한 거,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 공부한 거를 싹 묶어서 물론 이제 문법 공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문제를 풀 때. 그렇지만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정말 고1 때는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2023년 3월 학력평가를 2월 마지막 주에 한번 뽑아서 풀어보세요. 미리 말할 게 어려워. 여러분들이 어? 나 왜 이렇게 구글 못하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만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1이 되면 바로 3월 달에 학력평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또 한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계속 찍습니다. 오늘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12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오늘 찍을 건데 여기 선생님 학력평가 해설 강의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선생님 홈에 맨 마지막 탭에 가서 보시면 해설 강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쭉 보면 2023년 9월까지 아마 내일 이게 올라가면은 12월 것도 같이 올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2023년 3월 학력평가 후반부 해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이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풀이를 듣고 싶다 하면 그런 강좌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혹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 잠깐만 나는 이 겨울방학 동안 꾸준히 문제풀이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이거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치동 현장에서 우리 학원이 갖고 있는 커리큘럼인데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예비 고1이 고1 고2 학력평가 문제 풀기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보면 이게 고1 고2 문제야?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래서 수능 문제를 푸는데 수능이나 평가 문제를 푸는데 이게 요즘 거 말고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문제들 특히 이제 뭐 국어 A, B 나눌 때는 국어 A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풀면 지문도 좋고 문제도 좋은데 조금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서점에 가보시면 이때의 문제들을 묶어놓은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참고해보시면 만약에 서점 가서 내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 문제풀이를 하고 싶어 근데 이 문제풀이를 좀 내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나 예비 고1인데? 싶은 친구들은 그 책을 볼 때 이런 걸 참고하세요. 어떤 문제를 수록하고 있는가 어느 시기에 문제를 수록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예비 고1로서는 이 시기의 문제를 풀면 딱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수요에 맞게 선생님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같이 이 겨울방학 알차게 보람차게 정말 끈기있게 한번 해나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알려드린 내용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근데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래너도 좀 열심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가플래너 나왔잖아 여러분 그것도 좀 눈여겨서 관심있게 보시고 플래너를 열심히 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도 스스로에게 던져주시면서 우리 고1 시작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 2024년 이제 함께 할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이 고1 생활을 하는 동안 선생님은 전폭적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필요할 때 상담이 필요할 때 선생님이 게시판에 오셔서 얘기도 나누면 얘기도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고1 생활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옆에서 계속 응원하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 가지 플랜들을 알려드렸어요. 이 플랜을 잘 따라오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을 위한 겨울방학 학습법 퀘스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또 재미있는 퀘스트 그리고 또 다양한 강의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